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99 아이스크림 생크림 롤케이크 붓세빵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잡을 수시킬 아이스크림 초콜릿 너무 맛있어 우와 버터 Jumbo 오돌뼈 이번엔 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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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뱅 뱅크 뱅크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함은 라면으로 들어줄깃니다 소주 언제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가다가 새우튀김 처음에 먹다가 진짜 새우튀김 초콜릿 달콤한 맛 싱싱한 맛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랍스터 찹쌀떡 잘 어울려요 랍스터 랍스터 매운 고기 매운 고기 저것은 매운 고기 매운 고기 과자 오이 오돌뼈 매우 달콤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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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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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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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칫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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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계란라 계란 그리고 그 맛은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다시 먹어야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재 lighthouse 단백faced 마지막 comic 냐거야 단백 pack 파스타를 만들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계란 치즈소스 치즈소스 잘 먹었습니다